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는 내 형제지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야? 나는 남의 소 대상에 가도 권주가 없이는 술 잘 안 먹는다. 아 미친놈이네. 그러니 더 더 가관이야. 그러니 네 기집 여기를 들어봐. 그러니 네 기집 곧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한마디 시켜라. 양말을 못 대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흠뻑 번호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들었던 술잔을 공중으로 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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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던지며 여보시오 시승님 여보 여보 아주부님 제수더라 권주가 그런 버거운 고금 차거운지 어디서 보았소 하면서 그냥 울며 울며 나 이렇게 엄동설하네 우리 자식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내 쫓아내고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게 정곡 자세를 하고 지금에 와서도 그러냐고 나 돈도 많고 쌀도 많아 제발 나한테 그만 좀 구박하고 괄세하고 그려 내가 언제적 흥보 만들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디 술을 따르라 그래? 막 하면서 속을 속을 차리면 그렇게 우리들한테 잘못해놓고 속을 차리면 뭐들 너 여기 왔어? 가버리셔 안가려면 내가 들어갈라니까 그러고 들어가버렸어 그러니깐 놀보가 지가 얼마나 자기도 무한할 거여 그러니까 놀보가 이마라고 보더니 야 이놈 흥보야 니 기짐 못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내가 그렇게 한 거여 무한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가니 어쩔 것이여 그래 놓고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그런데 저 흥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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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흥보 이 흥보 이 무랑태수 같은 놈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여 네 예 화초장이 올시다 그렇게 자기 마누라가 됐는데도 아하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예 화초장이 올시다 그리고 형님 드릴라고 형님 드릴라고 목 지워놨다고 내일 아침 안 시켜버렸대 이런 이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시키 정말 흥보란 놈이 더 나빠 흥보란 놈이 더 나빠 흥보란 놈이 더 나빠 어 어 그래갖고 그 놈을 화초장을 뺏겨 아이고 진짜 나 같으면 진짜 내가 흥보 마누라였으면 당장에 한 번 더 상을 한 번 뒤엎었다 진짜 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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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제지간이 다 똑같으다 어 형제지간이 다 똑같어 예 인간들아 하면서 내가 했을 것이야 자 배웁시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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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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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마초장 하나를 얻었다 마초장 하나를 얻었다 마초장 하나 얻었다 내가 잊었다 내가 잊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초장 초장 아 아 아 아 아 방장천장 아니다 고초장퇴장 아니다 송장구돌장 아니다 송장구돌장 아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네 이놈이 여기까지 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시작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서두 모르겄다 서두가 합이에요 서두 모르겄다 두 장 발음 붙여서 해야 돼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잘하셨어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하이 이놈이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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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시작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서도 모르겄다 서도 모르겄다 서도 모르겄다 서도 모르겄다 장 장 여섯 박 화 세 박 초 세 박 장 화 초 시작 장 화 초 그렇죠 이 척이 아홉 박이니까 여기까지 화가 끝나야 돼 장 화 초 시작 장 화 초 그렇지 다시 장 화 초 시작 장 화 초 초 초장 화 초장 아니지 해갖고 쭉 해갖고 쭉 가서 열 번째에서 화가 나와야 돼 아홉 박이까지 장을 마무리해야 돼 초장 화 시작 초장 화 그렇지 장 화 초 시작 장 화 아니지 너무 길죠 장 화 초 시작 장 화 초 초 열 열 초 이렇게 나와야지 장 화 초 시작 합 합 합 시작 장 화 초 초 어 초 초 초 장 화가 Sis 화가 합이 아니라 그게 열밭이지 keeps 조장 화 시작 조장 화 아니지 열 번째 박 조장 화 열 번째 박에서 화가 나와야 하니까 팡 여기서 아홉 바늘에서 딱 끝내줘야지 조장 화 시작 조장 화 그러고 말고 이게 어려워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그렇지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먹고 들어가요 한 박 먹어요 아이고 이것 시작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그렇지 겁나 잘해본 지네 고위에서 그잖아요 마누라는 그렇게 해서 마누라를 아 참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 저도 모르겠다 시작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 저도 모르겠다 아아 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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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초 시작 장화초 자 거기 똑 안 들어죠 장화초 시작 장화초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렇게 장화초 자 합해서 시작 장화초 이번에 잘했어요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이름을 잊어버렸라 짜증 났지 잊어먹으니까 사랑해 고초장, 된장, 장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초장도 나오잖아 초장, 초장 화를 떼어내고 그런식으로 비슷하면서도 아니고 이러잖아 이게 껄쩍 찍어놓은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아서 지방이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붙여도 모르고 장화처럼 해도 안되고 이놈을 그냥 앞뒤를 떼어내고 안되게 미쳐버리거든 맨마다 마누라만 잡으려고 그렇지 여기 뒤에 안일이가 참 재미있어 자꾸 지그 마누라보로 안 저기한다고 놀보가 놀보가 속은 득급하지만 오기에 물어보기는 싫겄다 자기 마누라를 보고 너 이거 뭔지 알아? 놀보 마누라도 놀보 심통을 아는지라 얼른 일러주지는 않겄다 자기도 모르는 것만 뭐? 그러니까 이 오사랄 거사 니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여? 그랬더니 그때사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우리 친정에 갔더니 그걸 보고 화초장이라고 없디다 괜찮아 이 놀보 놀보 서울구장구만 이 놀보 마누라가 화초장구만 치료됐구만 좀 독해 독해서 그렇지 표독스러워서 그렇지 좀 이상 야무지고 물 번호구장도 화초장이 없었나봐요 짜게 살았어요 짜게 살았어요 짜게 살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꼬꼬 꼬꼬배 우리 장아들 말로 꼬꼬배 꼬꼬배 그래서 돈으로 그러니까 보면 괴돈을 그러니까 돈을 뒤죄 속에다 놓고 쌀은 어디에 놓고 그러니까 탁 해갖고 다 낯가리 입면 그뚝그뚝 쌓아만 놓았지 뭐 쓸지는 몰라 그렇지 쓸 줄은 몰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접시에다가 제육이다 편육이다 써붙이잖아 음식을 장만해갖고 사람들을 나눠서 막 먹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깝다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제육이다 다 글을 쓰고 떡이요 전혀 써갖고 접시에다가 딱 붙여놨다가 딱 삼경이 지나면 딱 걷어두려 그러고는 싹 끝내요 왜냐면은 지네 식구들도 많지도 않잖아 이 돌보는 산하 제안을 했든가 어쨌든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두 부부에 아기 한 개만 딸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 뭐 나눠줄 것도 없잖아 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들 장만하면 뭐 어디 먹도 않는데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써붙였다가 지워버려 그냥 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 보다 참봐 제자들하고 시골은 동네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호군을 시키는데 호군을 안 시켜 이 사람은 오빠 오빠 어디 갔을까 내 것이 어디 북채가 들어 날라갔네 그 사이에 어미야 어디 갔을까 그 밑에 있습니다 보여요? 어디? 그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쪽에? 요쪽에? 아니요 아니요 이쪽에 네네 됐습니다 헤헤 너무 흥겨워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빠졌어 빠져 이 곡은 안일이가 엄청 기네요 놀고한테 빠져버렸어 이거? 안일이가 이 안약 흥보가 안일이가 더 길어 유난하니 노래보다 안일이가 훨씬 더 길어요 안일이가 이게 선생님 옛날에 예기책 예기책 있는 거 아세요? 그렇지 예기책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예 옛날에 예기책 같은 거 구조야 이게 예 그거야 마을에서 예기책이 구성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동나라와 할머니들 마다 놓고 저녁에 등잔한 예기책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그렇죠 그 곡을 붙여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예기금들이 몰려들어 그러면 구성직에 노래를 더 재미나게 막 만들어 더 재미나게 더 재미나게 하다가 판소리 된 거예요 그 설이 있어 그 설이 있고 또는 무가 굿허고 하는 사람들 막 경기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뭐시 어쩐는디 뭐시 저쩐는디 뭐 이렇게 하다가 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놈이 점점점점점점 길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설이 판소리에 이 저기가 그 저 기원 이것이 설이 분분해 분분 많아 그 양반이 울리고 마을 따라 할머니 다 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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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어 활동사진 그렇지 그 정면을 한참 가는 거야 이 양반이 활동사진 할 때 변사들이 변사들이 그래서 하잖아 어 대목은 마을 따라 별로 없거든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한참 가는 거야 그럼 그 양반이 그냥 계속 만들고 그럼 서러워서 자기만한 물을 먹고 아직 얼마나 울리나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면 끝이잖아 어 그러니까 물에 안 빠트려 안 빠트리고 안 빠트리고 계속 그 슬픈 감정을 해 빨리 어디서 어디서 있어요 아따 우리 자기 주인공이 끝나봤는데 자 화초장 한번만 더 하고 이제 한번만 더 하고 이제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저기 호떡 먹고 끝냅시다 이놈이 썼대 응? 이놈이 화초장을 지고 갑니다 어 아니 놀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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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시작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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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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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notes publishing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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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줘 시작 초장 초장 아니다 벙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든장 아니다 송장구들 짱하니깐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봐여 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기까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오륙박에서 나오는거에요? 마가 마가 뭐가요? 마누라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이렇게 시작 여보소 마누라 그렇죠 마누라하고 오래앉아서 그런지 마누라가 안 돼 세상에 더 사러 봐야 알 것 같아 마누라하고는 여보소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이렇게 시작 여보소 마누라 이렇게 한장단을 가잖아 시작 그렇죠 여보소 마누라 골단 네보놀 아아 뒤에 내리는 옷을 더 잘 내려야 하겠네 그저 여기는 이쁘게 내리는 연습이야 음 그렇지 누나 couples 그 꼬라지가 나오고 있는는데로 소리 치는 거 들어오는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거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호떡 파티를 하게 되었어. 호떡 분다고 그랬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